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형, 가지마!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름이 뭐였더라? 하은이던가? 방금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? 하은이요 혹시 혹시 서하은 서하은 맞아요, 성이 서씨였어요 서하은 아 아 아 아악!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서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서왕은 형사님 총명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이해가 있니?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다 내 상대가 되기에는 넌 너무 잘 보여 내 상대가 되기에는 넌 너무 잘 보여 내 상대가 되기에는 넌 너무 잘 보여 신혁아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만나네 어 그래 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얘기는 못하겠다 그래 다음에 정진우라고 합니다 누구신지 소개 좀 시켜자 아우 애아빠 후배가 갖다 놨어요 지금도 자리들 찾아져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우 애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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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님 가고 아우 애아빠 아우 애아빠 아우 애아빠 아우 애아빠 너 마반이 힘들었겠구나. 아팠겠어. 아팠겠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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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철친했던 친구. 유가 나의 아들 유광혁입니다. 아팠겠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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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팠겠구나.